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채움 갚을 길 없는 은혜의 서른아홉 번째로 낭독의 고은정입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민국부터 들렸다 하지만 시민권은 바로 받을 수가 없었다 미국에 있으면서 외국에 나가지 않고 3년 동안 거주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1980년부터 82년까지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됐다 우리는 전에 살던 렌싱에서 멀지 않은 디트로이트에 다시 정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교회 개척을 위해 황치길 장로, 김성문 전도사, 홍대욱 전도사 장석중 박사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모이는 교회당을 빌려 개척 교회를 하기로 했다 모일 장소가 필요해 내가 다녔던 신학교 출신의 미국인 목사가 단임하는 헤이즐 파크 교회에 가서 부탁을 했더니 회의 장소를 빌려줬다 그 교회가 디트로이트 한인 침례 교회였다 이 소식을 들은 렌싱에서 살고 있던 장석중 박사가 집을 사서 사택으로 쓰라고 내주셨다 나는 다시 디트로이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나는 사역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위해 모금활동을 했다 미국에 있을 때 인연 맺었던 교회와 사람들에게 편지도 쓰고 직접 만나 극동방송의 역할과와 북방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맥이 닿는 곳에는 어디든 달려가 모금을 했다 물론 그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큰 선교대회에 가서 간증을 하게 됐다 거기에는 미국의 큰 교회에 속하는 켄턴 침례 교회의 담임 목사 헤롤드 헤니거 박사가 강사로 와 있었는데 그는 김정한 목사님에게도 제일 먼저 매달 50불을 헌금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분이었다 내 간증이 끝나자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다 우리 교회 언제 올까요 언제든 찾아뵙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날짜 세 개를 주면서 좋은 날 교회로 와서 간증을 하자고 그래서 수요예배에 가서 간증을 했다 간증 후 선교위원회가 소집되고 인터뷰가 진행됐다 어떻게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까 학교 교육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소명을 받았습니까 성실히 답했고 그들은 다시 회의를 해 매달 50불씩 후원을 약속했다 흔히들 사역자들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잘해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필요하다고 말하고 절실하게 말하고 꾸준하게 말해야 비로소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어쩌다 한번 해보고 고절당하거나 그러면 그 일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한번 포기한 일은 어지간해서 다시 하기가 어렵다 설사 한두 번 만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그 일을 해내는 성실이 중요하다 모금 운동은 이벤트성으로 하다 말다 할 성격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성과가 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였다 마치 내 인내심을 테스트해보려는 하나님의 의도처럼 보였다 어떻게 해서든 나는 그 테스트에 통과하고 싶었다 그렇다고 내게 인맥이 많은 것도 아니었기에 그저 꾸준하게 찾아다니며 모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어필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없었다 모금 활동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내게 세상을 새롭게 경험하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면서도 미국 내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인연을 쌓으며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선교 대회에서 만나게 된 사람인데 같은 학교에 다녔던 게 기억이 나서 아는 채를 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함께 다닌 학교며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나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쌍둥이였다 그의 동생이 나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나중에 큰아들 잔이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1년 동안 돌보아주는 인연이 됐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상치 않은 만남을 통해 다가올 일을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셨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필립버스 4장 19절 말씀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주일에 7명의 미국 교인들이 사전에 말도 없이 교회에 찾아왔다 신학교 시절에 1년 동안 설교했던 프랭클린 침례교회의 성도들이었다 그 교회와 우리 교회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열쇠 하나를 불쑥 내밀면서 말했다 성목사 우리는 당신이 개척교회로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사람들과 회의를 했는데 우리 교회 건물을 당신에게 주자고 결의를 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대표해왔고 이 열쇠는 우리 교회 열쇠인데 받아주시오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리라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서른아홉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호 은정이었습니다 życie enfrentément Let's do Legenda aders kur Some 우리 우리 owned talk ính robot 우리 우리는